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나도 좀 갈증나긴 하드만 난 왜 그래 그냥 갈증 나서 그냥 목구멍이 자꾸 말라 없어가지고 막 따닥따랑 뭐가 섞고 막 거기서 내가 공기를 자꾸 이렇게 습성약 뿌리는게 그리스러운거야 나쁜 공기처럼 목구멍이 따닥따락 뭐가 딱 너무 말려서 엄마 엄마 점점 어 점점 더 그런다 엄마 진짜 엄마 말이 맞나보네 엄마 말이 맞나봐 어 혀가 자꾸 말려 들어가나봐 얘 저봐 지금 계속 더 심해 안돼 한비야 엄마하고 약속한거 잊지마 안돼 우리 한비 안돼 우리 한비 한비야 버텨줘 왠지 마음이 불안하다 왠지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도 아직 한달도 안됐고마 그래도 아직 한달도 안됐고마 그래도 아직 한달도 안됐고마 북엇국 한번 먹어보자 엄마한테 가네 그래도 엄마한테 가네 그래도 할머니라고 엄마한테 가네 엄마한테 가네 안되는데 한비야 엄마 심란하게 왜 그러니